안녕하세요. 제주 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효준입니다. 오늘은 코딩 교육이 아니라 슬랙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재 양성의 뜻을 두고 여러가지 영리 활동과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했었던 스타트업 업무 시스템 구축 교육이라는 교육을 제주도에서 했었는데요. 이 교육에 슬랙 강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트렐러나 노션이나 구글 캘린더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을 연동해서 스타트업 업무 시스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었습니다. 강의했던 내용들이 영상 강의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집을 했던 책들이고요. 대부분은 무료책으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리디북스에서 대부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니까요. 필요하신 책이 있으시다면 리디북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컴퓨터 IT의 무료책을 눌러보시면 여기서 반 이상의 책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슬랙이란 팀 기반 협업 도구로 모든 대화와 지식을 위한 검색 가능한 로그. 이 검색 가능한 로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메신저는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기 위한 기능들을 위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를 트래킹한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의 히스토리를 보고 싶다든지 파일에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지원을 안 한다는 거죠. 또는 팀에서 쓰고 있는 솔루션들 간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업무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메신저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노션 영상 강의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노션이나 슬랙은요. 쉽게 배울 수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맞는 도구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가장 먼저 개인과 기업에게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가. 기능적인 부분이죠. 또는 개인과 기업이 아니더라도 조직에게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가. 만약에 조직원 중에 해외에 계신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해외 분들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게 되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슈 트래킹이나 로고를 쌓아야 되는 작업들 또는 다른 솔루션하고 붙여야 된다면 충분히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2번 조직에 맞는 도구인가라고 물어보셨을 때 규모와 업종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션과 슬랙 둘 다 5명 이하의 그룹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노션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되는 그룹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슬랙은요. 5명 이상 인원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도구입니다. 업종은 ICT 분야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코드를 전달하고 이슈를 트래킹하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만큼 대체 가능한 도구는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교육비용 또는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도구는 없는가 우리 조직에 맞는가 또 우리의 그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따져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로고를 쌓아야 하는 분들 그리고 메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리 리 리 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슬랙에서 로고를 쌓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쉬고 있는데 상사가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전에 그 파일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파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슬랙은 이미 그 파일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그 파일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 다른 도구와 연동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슬랙을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일과 삶의 그 공간은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적인 메시지가 계속 오는 메신저와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해둔다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슈 트래킹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메신저와 슬랙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로그, 메일로 업무,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 이슈 관리, 다른 도구와 연동, 이런 것들이 메신저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슬랙 플러스, 구글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구글 덕스, 구글 스윗, 그리고 슬랙 플러스 노션. 그런데 슬랙 플러스 일반 메신저, 슬랙 플러스 산의 메일, 이렇게 업무를 해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슬랙 플러스 트레일로, 슬랙 플러스 다른 업무 솔루션.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했을 때 이게 적절한 조합인가는 여러분들이 사용해보시고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업무 시스템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언급한 거 말고 이 협업 복구를 사용하려는 어떤 효용,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확장성입니다. iOS, 안드로이드, 우분투, 페더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폰, 데스크탑, 아니면 다른 OS에서도 슬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팀 단위의 도메인이 제공돼서 이 도메인 안에서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건 실습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